알겠습니다. 학생이요. 저희 금도빌라 살인사건 범인 아직 안 잡혔대지. 글쎄 잘 모르겠는데. 요. 별 관심도 없고 요. 사명감 없는 놈. 몰고 몰려주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월급이 너무 작아서요. 아니 노상박려 아저씨가 그랬다는 게 말이 돼? 미제사건 용의자라니. 그래도. 남성 주치자가 시비를 걸다 구토를 하고 길에 쓰러졌습니다. 순여러나 종발. 얼른 가시죠. 오늘의 세 번째 구토 주차 맞나시러. 나 벌써 비위상에. 저도 당분간 밥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. 지수님. 선생님 괜찮으세요? 정신 차려보세요. 너무 좋아. 자신들 뭐야. 하찮지 타지마 지순경. 지순경. 일어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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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우와. 너구나 너. 경찰 언니. 정신 차리고 가시죠. 가자. 지미야 가자. 지미야 가자. 지순경. 지순경. 미안합니다. 어? 으어. 아이고. 오오오오